네 이번엔 공주의 한복데레스 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한복데레스를 선택해봤습니다 바로 게임을 시작하구요 네 마음에 드는 공주를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좀 한국적인 여자를 선택하고 싶은데 오른쪽이 나왔나 오른쪽 해봅시다 예 이번에도 헤어스타일이 여섯종류 있구요 이건 좀... 어... 요 밑에는 이제 한복이 있겠죠 한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신구 입고 네 머릴기 스타일이 보니깐 이거는 한복하고 안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중국풍이에요 좀 왠지 모르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이 많이 없습니다 어... 좀 어색하네요 지금 일단 다 벗겨놓고 옷부터 일단 입혀볼게요 이제 한복이 여러 종류 있는데요 윌 치마가 짧아 이거는 이건 한복이 아니에요 한복이 아닌게 왜 있어 이게 한복 드레스 한복 아닌데 이것도 한복 아니고 한복이 아닌게 몇개 섞여 있어요 이것도 윌 치마가 짧아 어... 이것도 어... 이건 글쌰하고 이건 몸하고 지금 안맞아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다른거 입혀볼게요 어... 다들 뭐 애매한거 밖에 없어요 이게 뭐에요 이게 어... 너무 상반신 노출이 있다 이거는 너무 상반신 노출이 있다 이거는 지금 아... 좀 이상해요 그나마 이게 나아보이네 이것도 지금 몸하고 좀 안맞고 지금... 이거 나온거 같습니다 다른건 다 이상해요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궁녀같다고 해야 되나 좀 그 옛날 사극에서 보던 좀... 너무... 그 티가 나가지고 좀... 그렇고 이제... 장신구를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아... 이걸 걸쳐줄 수 있구요 역시 이건 같이 안됩니다 이거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어... 이게... 그러고 보니 이게 지금 다 주머니인데 어... 설날이 더 어울리지 않나 이건? 하긴 추석때도 용돈은 받으니까요 그렇죠? 어... 신발은 지금... 분홍색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흠... 흠... 그리고... 흠... 흠... 어... 주머니는 그냥 이걸 해줄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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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다... 아... 한복하고 안 어울리는 것 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게 그나마 낫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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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어울리는게 많이 없어요 이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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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그럴싸하긴 한데... 약간 좀... 머리가 눌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 흠... 흠... 그나마 이... 이거를 해볼게요... 이게... 좀 나으려나? 어... 그냥... 그 다음에... 이 모자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 모자가... 원래 이랬나? 이게 왜... 작아 이게? 원래... 지금... 이런 모자는... 더 커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흠...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지? 저... 한복... 이것도... 한복에 쓰는... 그... 액세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런게 있고... 어... 이런게 있고... 어... 이런거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장신구는 한 종류밖에... 못합니다 이게... 머리에다가... 이... 씌워줘야 되는데... 어떤게 잘 어울리는지... 다... 애매한거 같아요... 그나마 이게... 이걸로 해줍시다... 이게 그나마 나온거 같아요... 네... 아...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이제 무슨 배경이 나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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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 병풍에 새겨진... 그런... 배경이네요... 그런 배경 비슷한... 거네요... 어... 네... 에비안 복장이 많긴 했는데... 이렇게... 공주의 한복 꾸미기... 해봤습니다... 어... 지금... 다른 영상들을 비해서요... 지금... 이... 공주 꾸미기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적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좀 많이... 이... 공주 꾸미기 영상도 좀 많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회수가 적어서... 저희 너무 힘들어요... 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